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본성대로 살자예요 서로 사랑하자도 아니에요 인간의 길은 뭐예요? 서로 사랑합시다 그건 결론이고요 인간의 길은 뭐예요? 개의 길은 뭐예요? 비둘기의 길은 뭐예요?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본성상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본성상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본성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니까 그래서 사랑을 하지 않으면 불편하니까 찜찜하니까 안 그러면 답답하니까 우리 생긴 꼬라지가 그러니까요 우주에서 우리가 생겨 먹지 않은 걸로 뭘 표현할 수 있겠어요? 다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 미움도 나오죠 미움도 나오고 증어도 나오고 혐오도 나오지만 그랬을 때 자명하더냐 찜찜하더냐죠 그게 본성에 맞더냐 본성을 표현할 때 왜곡이 되더냐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더냐 본성이 그대로 드러날 때 신명이 나더라 이거죠 신바람이 나더라 제일 자명하더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더 그러니까 본성에 맞는 삶을 찾아가는 것 뿐이에요 원래 프로그램 된 대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본성과 본능은 다르지요 본능도 결국 본성에서 나오는 거죠 본능 그럴 땐 우리가 좀 저차원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언어를 쓰기 나름이에요 이니에이지 본성을 그냥 본능으로 같이 쓸 수도 있어요 이니에이지가 우리 본능이다 이것도 말은 돼요 그런데 주로 우리가 본능이란 말에는 어떤 육체와 관련된 저차원적인 희노열약의 본성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구분해서 쓸 뿐입니다 본능이란 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저차원적인 본성이라는 것은 이니에이지가 고차원적 본성이라면 왜 고차원적이죠? 물질로부터 처연해 있죠 반대로 이 물질적인 육체랑 관여되어 있는 본성들 우리 육체랑 함께 작동하는 것들은 주로 저차원적 본성이라고 하죠 그 차이에요 왜곡되기 쉽다 어렵다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에요 금수도 구현할 수 있는 로고스냐 인간만이 구현할 수 있는 로고스냐 이런 거죠 금수도 구현할 수 있지만 온전하지 못한 로고스냐 온전하게 하기 힘든 로고스냐 즉 인간만이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로고스 육바람이죠 짐승들도 하긴 합니다만 알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연구해가지고 뇌가 약하잖아요 알고 연구해서 제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수도 구현할 수 있는 정도의 로고스 이게 저차원적인 본성이죠 먹고 싸고 희노열약 느끼고 다 하잖아요 짐승들도 혹시 또 다른 정상 Others 저희 쪽으로 하려다 혹시 그런 분 NA에Enitz구를 구현할 수 있는지 혹시 그런 분야 할 수 있는지 저는 이 분야에 이렇게ates 기능을 보이고 노고스 육성하자 근데 그런 분야에 이렇게али프로 이 분야에